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용되는 코드는 C코드 전체를 다 잡고 3번줄, 5번줄, 4번줄 드러나는 F코드 맨아래 5번줄, 6번줄, G7코드 1번손은 맨아래 3번줄, 2번줄, 3포지션, D마이너코드 C코드에서 새끼손이 밑에서 3번째 줄, 3번째 칸입니다. C7 이렇게 5가지 코드가 사용됩니다. C에서 F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아르페지오는 소리가 다 나이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전체적으로 치는 방식이 5, 3, 2, 3, 1, 3입니다. 슬로우 고고가 8개를 칠 때 5, 3, 2, 3, 1, 3, 2, 3인데 마지막에 2, 3이 빠진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3, 2, 3, 2, 3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빼고 칠 보면 매우 어색합니다. 좀 연습을 하셔야 몸이 좀 잊게 되죠. 슬로우 고고 칠 때와 마찬가지로 C와 F를 바꿀 때 마지막 집게손가락이 치는 부분이 3번줄인데 5, 3, 2, 3, 1, 3을 칠 때 왼손을 떼고 직게손을 다 잡으면서 6번줄을 먼저 쿵 칩니다. 5, 3, 2, 3, 1 떼고 쿵 여기 연습되면 6, 3, 6, 3, 6, 3 이 연습이 되어야 되죠. 여기까지만 되면 아르페지 부분은 사실 많이 해결된 부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보면 5, 3, 2, 3, 1 떼고 6, 3, 2, 3, 1 떼고 5, 3, 2, 3, 1 떼고 6, 3, 2, 3, 1 떼고 5, 3, 2, 3, 1 떼고 6, 3, 2, 3, 1 떼고 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G7도 쉽지는 않습니다. C에서 5, 3, 2, 3, 1, 3을 칠 때 3을 칠 때 손을 재빨리 떼면서 1번줄이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5, 3, 2, 3, 1 떼고 3번줄을 칠 때 떼고 하면서 바로 1번줄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 두 개가 붙으면서 바로 6을 쿵 쳐야 됩니다. 5, 3, 2, 3, 1 떼고 6 5, 3, 2, 3, 1 떼고 6 이렇게 되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5, 3, 2, 3, 1, 3, 6, 3, 2, 3, 1 떼고 6, 3, 2, 3, 1 떼고 6, 3, 2, 3, 1 떼고 전주를 하시는 분이 먼저 솔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 솔이 나올 때 반주가 들어가죠. 반주는 C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5, 3, 2, 3, 1, 3 5, 3, 2, 3, 1, 3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25번째 마디이고 2라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5, 3, 1, 2, 3, 1, 2, 3 5, 3, 1, 2, 3, 1, 2, 3 이렇게 치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보시면 B.R솔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후의 줄 솔을 치고 손을 떼면서 라 그 다음에 E 포지션 C 솔라시 음지로 이렇게 치는 것이죠. 그 직전에서는 그 다음에 C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57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에 간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C에서 쿵 치고 세 줄을 동시에 짝 칩니다. 그 직전에서는 쿵 짝 이렇게 됐죠. 쿵 짝 다음에 솔이라는 개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돌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세워보면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 감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간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부터 다시 반주를 5,3,1,2,3,2,3 5,3,2,3,2,3 5,3,2,3,2,3 이렇게 반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57번째 마디는 이제 빼고 58번째 마디에 눈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자하고 그 다음 14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가 되겠습니다. 먼자 위에 달세뇨 표시가 있습니다. 이 먼자부터 스트로크가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쿵 치고 자구 자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반주를 계속 치게 되는데 15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섯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라 라는 가사가 있고 C코드 바로 밑에 코다가 있는데 이 코드의 위치가 약간 잘못되었습니다. 그 마디의 끝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디를 하고 바로 밑에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죠.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마디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넓이, 해기도 하리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61번째 마디에 있는 G7에서는 긁어줍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부분 쿵 자글 자글 쿵 마지막 도는 C를 잡고 쿵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